거지른 그런 주역들도 범죄자들이지만 선거 범죄를 인지한 상태에서 은폐한 자들도 범죄자들인 거죠. 죄의 경종은 있겠지만 그거를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란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국힘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은폐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소위 부정선거 실상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의 제외국민투표입니다. 그냥 제외국민투표는 노다지로 조작합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네다섯 가지로 구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죠. 거소선상투표 제외국민투표 그다음에 공관투표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관외 우편투표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의 대구광역시 제외국민투표 결과거든요. 여러분 위에 달성군 안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73% 이재명이 24% 윤 대통령이 49%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외국민투표는 이재명이 55% 윤석열이 41% 이재명이 14% 여러분들 승리한 겁니다. 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치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달성군 출신들이 외국에 나와서 다 뭡니까 좌파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꼴이 난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투표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아주 바뀌기가 힘든 겁니다. 서울의 강남에 해당하는 대구 수선구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76% 이재명이 21% 윤석열 후보가 55%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함께 이런들 제외국민투표에 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7% 차로 줄인 겁니다. 윤 후보가 모집단에서는 55% 차이가 나왔는데 제외국민투표라는 표본집단에서는 7%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겁니다. 이건 통계적 변칙이라고 하는 거죠. 제외국민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윤 후보 거릇을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에게 집어넣은 거죠. 한 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이 서울입니다.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제외국민투표입니다. 서울을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은 실제로 22,234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뻥튀기를 해 가지고 27,433표를 받은 걸로 발표했고 윤 후보는 25,412표를 제외국민투표로 서울에서 받았는데 2만 602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뻥튀기 해 가지고 여러분들 줄여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재명한테는 5,200표를 더해 주고 윤석열한테는 4,810표를 빼고 심상정도 391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외국민투표의 득표율을 보게 되면 이재명은 41%밖에 받지 못했는데 50% 뻥튀기 해 주고 윤석열은 47표를 받았는데 38%를 쪼그라들게 하고 심상정도 4표를 받았는데 3%를 쪼그라들게 한 겁니다. 이 모집단의 평균은 40%, 55%, 3%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이건 제외 사전투표 가운데 제외국민투표만 하게 그러니까 제외에 계시는 동포들이 표를 아무리 줘도 뭡니까 그냥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요즘에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 몇 분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무리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녀도 선거관리비원회가 투표를 조작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 대통령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제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리 뭐죠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다니더라도 그냥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득표수 조작이 가장 중요한 것이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건데 위조투표지의 결정적인 그 아킬레스건이 투표관리관 도장인세를 사용하는 건데 그거를 국힘이 국민의힘이 막지 못하는 거죠. 젊은 분들이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 말씀이 우리 집 아이가 34세인데 나라 선거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의식이 있는 분들이 계신 거죠. 이 선관위가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모두 다 밝혀졌는데 얼렁뚱땅 끌고 가려니 영찜찜하겠죠 죄의 무게는 어마어마한데 걱정 없겠다는 것은 공 박사님께서 절박감의 표현인들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뒤로는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들키지 않아야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선관위가 지금 일단 승리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kbs가 보도하고 국정원 감사가 선관위가 그동안 발표했던 거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감사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한 것이자 전부를 다 포기를 하고 양보를 해버린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짓게 한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승리한 겁니다. 위조 투표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얼마든지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같은 선거제도가 유지되는 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대패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헌선 탄핵선이 다 무너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외는 지금 남은 80일 사이에 국민의힘이 선관위로 하여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찍도록 하게 되면 국힘이 상당폭으로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순간 본인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라도 그걸 무력화시킬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절박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냥 하는 신용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선관위가 함께 협력해서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그 사기가 전면 수개표 qr코드 대신에 바코드 사용 그겁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가장 중요한 표현도 좀 부족하고 거의 부정선거의 전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 기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이런 포기 안 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런 그 문제를 하니까 전력 투구를 하더라도 해결될까 말까 하는 사안인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먼 산 쳐다보고 개입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냥 뭐죠 그냥 부정선거 세력에게 국민들을 그냥 뭐죠 팔아 넘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한 분이 국힘당과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리로 가면 다 그렇게 비겁하고 뻔뻔하게 변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정말 무섭습니다. 자식들 생각하게 되면 선거 부정을 이렇게 아홉 번이나 저질러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세력들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냥 짐승 같은 반멸의 인간들인 거예요. 짐승의 지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 시대가 지금 목전에 열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이러면 동참한 자들은 뭘 하냐 아이들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짐승을 짐승들은 그렇게 아이 새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들 돌아가는 겁니다. 야당이 180석이나 200석이 되어서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탄핵이 안 되어도 나중에 퇴임 이후에 어디를 가겠죠.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퇴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인간들은 퇴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부풀리는데 여러분들 귀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잘못된 일인 거죠.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것은 이번 총선 결과가 아니라 부정선거가 지속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9명이 찬승을 한 겁니다. 이거는 조선일보도 아니고 이거는 공병호 tv를 보고 남긴 사람 숫자가 169명이라는 것은 조선으로 이야기하면 1690명 정도가 여러분들 클릭을 한 겁니다. 대통령은 이번 선거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기로에 섰을 때 선거 공정성을 구하기 위해서 헌법상 본인에게 주어진 대통령 책무를 윤 대통령께서는 전혀 이행을 안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이 그냥 묵과되고 넘어가기는 힘들 거로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이 왜 침묵하는가 대체 나라를 나만 살고 말자는 것인가 이 언니 말씀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만 살다 가자는 건가 자식들 세대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좀 생각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우리가 동물이 아니니까. 심상정의 자백 정봉주의 고백 이제 사방에서 불물터지 튀어나오는군요. 이제는 손바닥으로 해를 못 가릴 지경에 달았습니다. 선거 관리위원회 조작 범죄는 반드시 백일화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4월 10일 총선에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는 거고 4월 10일 총선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습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압승했으니까 여러분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막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발 함께 행동합시다. 선거 관리위원회가 당선자 낙선자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그냥 사실입니다. 전혀 농담이 아닙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사전투표하라고 선전하고 유도했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걸 보시고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저는 국힘과 대통령실 대통령 측근에 대통령의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는 자가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은 철저히 대중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 같습니다. 한동훈을 움직이게 하려면 일반 대중들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다 선거 부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선거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천을 어떻게 하든 그건 관계없고 결국은 선거 사기를 진행해온 자들이 몇 퍼센트를 조작할 건가 이것만 결정되는 겁니다. 특히 4월 10일 총선은 위조 투표지를 제조 투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인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위의 변조를 통해서 선거인 수가 확정이 되면 선거인 수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국민들을 쏘길 것인가 그것만 결정되면 그 다음에 모든 선거결과는 그냥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상정 씨를 유시민 작가가 찾아와서 몇 개월 전에 찾아와서 선거 몇 개월 전에 찾아와서 더블당의 수뇌부가 지역구급 기준으로 최소 160석에서 최대 180석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선거인 수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선거인 수는 거의 한 3천 몇 백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해왔던 조작 방법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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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버튼 눌러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4월 10일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들 선거 결과 예상 시나리오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무려 득표율 기준으로 17%나는 이례적으로 이런 큰 폭으로 김태우가 패배한 겁니다.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하고 그 다음에 이번 선거하고 투표자들의 정치 성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바보 천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냥 그냥 어디 뭐 그냥 그냥 다 주술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날아가 흘러가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게 공정 정의 상식 법대로를 외치던 사람이 지금까지도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당신이 무슨 거대한 업무에 직접 당사자는 아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런 말이 없죠. 부정선거를 파헤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면 참으로 비겁한 일입니다. 검사 시절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정도로 결기마저 다 던져버린 겁니까. 참으로 미스테리합니다. 억울한 죽음 앞에 애도를 포하고 슬픔에 졌는 것보다도 부정으로 선거 결과를 도덕질한 범죄를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더 가벼운 일인가요. 도무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화나고 절망스럽습니다. 이런 원성이 4월 10일 총선의 대표로 끝나게 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의 대표를 대표한 것과 달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계몽이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스스로 나서지 못할 뿐입니다. 그 국민들이 이번에 또 조작을 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다 알게 될 때 그 반응이 어떨지는 저로서도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연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용서하기가 힘들 거로 봅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사실과 진실에 전달하는 것이고 무슨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대통령을 아주 위하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나라가 이렇게 도덕질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자기 집 도덕맞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 붙이고 할 텐데 나라 돈도 우리 국민들 재산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먹여 살리나 도족들한테 다 빼앗기고 창피해서 이 나라에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이죠 부정선거를 아홉 번이나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부정선거를 아홉 번이나 여러분들 발생했는데 대통령 이하 모든 뭡니까 정치하는 인간들이 다 덮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아홉 번 하는데 언론의 이름이 걸깨나 쓰는 인간들이 다 덮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아홉 번이나 하는데 선거에서 다 덮어버리는 대법관들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 볼 것 없이 나라는 이미 골로 간 겁니다. 골로 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골로 가는 소위 그 부정선거의 대장정의 장정의 끝자락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마지막 점을 찍는 겁니다.